울진군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즘 대형 산불의 확산을 예방하고 산불의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는 등 산불진화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불 발생 우려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산불진화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불대행센터를 신축하였으며 2022년 산불진화대원 49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21명을 고용하여 울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주민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산불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주 산불진화대 진화훈련 및 산불진화장비 점검은 물론 산불취약지역 내 산불감시원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책임담당 구역에서 산불 발생 시 해당 감시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산불의 위험성과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산불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진군은 소각산불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을 단위의 영농잔재물 공동파쇄사업을 지난 12월부터 2월 2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77농가 715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산림인접지, 불시취급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 요인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산불초동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불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울진군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총력 대응할 것이며 봄철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울진군 산불 발생 제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